문 대통령은 복도 많으신 분이다. 야당 복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엉망진창을 만들더라도 야당 몫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다. 한마디로 타고난 복이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복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성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모 여론조사기관의 발포이긴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세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건넌다는 겁니다. 5월 셋째 주부터 7월 1일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은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은 5월 셋째 주에 62.3%인데 7월 1일에는 49.4%까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정은 32.6%였는데 46.1%까지 치솟고 말았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미끄럼을 타면 오르고 내리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새로 나오는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게 되고 기존 일자리는 구조조정으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미끄럼을 타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지도 하락입니다. 지지도 하락의 이면에는 악화되는 경제 문제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도 공정의 문제입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깊숙이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동산 정책도 수요와 공급 원리라는 전통적인 방법보다도 허겁지겁 땜방질식으로 접근하다가 급기야는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되는 그런 수렁 속으로 문정부가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 게임에는 능합니다. 정치 게임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기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정치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호언장담도 통하지 않고 작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행도 통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원칙이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지금 문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그렇습니다. 단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벤트를 해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정치와 경제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경제난 극복과 대통령입니다. 7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동행세일 같이 삽시다 행사가 열린 송파구의 올림픽 체조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입니다. 많이 소비를 해주시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주장 가운데 틀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출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가 뒷받침을 좀 해주면 경제가 돌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주장을 접하면서 또 하는 소리구나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입니다. 소비라는 것이 지출 여력은 물론이고 마음 상태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좀 편안한 마음, 낙관적인 마음, 안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등에 어우러질 때 소비가 힘을 받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악청고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고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마다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이고 또 격려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경제주체들을 조이는 정책이나 제도가 줄을 잇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지갑을 열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둬드릴 것인가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 상태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누가 투자를 늘리고 또 고용을 늘리고 소비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한쪽에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 때문에 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갑작스런 대출 규제와 전세자금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 정책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급 입법과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예사롭게 쓰기 때문에 누가 안심하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연호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또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7월 2일 날 대구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9월 30일 날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만기 연장 계획을 추가적으로 더 늘릴 방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체 대란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 또 사용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출 규모가 무려 56조 8천억 정도 됩니다. 4월까지만 하더라도 9월 정도까지 연장시켜주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만기 연장을 또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제 성과가 많은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경제 성과가 계속해서 악화되면 이를 만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며칠 전에 한하갑 전 의원이 문정부의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언급한 지적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급하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5년간 눈에 띄는 업적을 낭비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 여유를 다르게 하면 그럴수록 대통령은 경제 운영에서 검증된 이론에 바탕을 둔 수요와 공급 물리에 맞춰서 경제를 운영해야지 이벤트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서는 점점점점 더 깊은 수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조급하다고 해서 편법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경제는 더욱더 얽히고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의 입각은 정직한 정책과 제도를 사용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경제를 대하지 않고 꼼수나 요령으로 대하게 되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잘 알리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치 수령에 빠진 것처럼 경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정직과 정심이 경제 운영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직과 정심이 그리고 사이비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고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검증된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단히 잘 맞는 그런 정책을 사용할 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벤트식으로 요령에 기대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더 깊은 수령으로 저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나라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 특히 경제와 관련된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검증된 이론과 원리와 원칙에 입학해서 정직하고 또 올바른 그런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좀 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공병호 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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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 tv